으 서비스 백핸드 양하은 날카롭습니다 오핸들 당타 백핸드 신중한 자세 직선 서비스 그립 길게 보냅니다 길게 보냈구요 길게 전무한 윤호빈 선수 3대2 3구 서비스를 받습니다 자 여기서 직전입니다 4점차의 상황 3구 고어핸드 양하은 3대7 넉점차 추격 3구 라켓을 쥐어 잡은 윤호빈 백핸드 타락합니다 득점 네 찔러줍니다 그렇습니다 7점차 낮고 빠릅니다 멋진 경기를 보답합니다 2게임 출발 3구 양하은 아랑곳하지 않고 경기를 펼칩니다 빠른 서비스 변화 3구 백핸드 2대1 빠른 서비스 2대1 렉 양하은 선수의 서비스 특점으로 갑니다 2대1 빠른 서비스 양하 3홀 3홀 윤호빈 양하은이 리시브 중앙으로 갑니다 그리고 반격 3구 5구 기다립니다 자 9구 내내 양하은 벽핸드 1 5구 5구 한껏 3구 5구 2 5구 4구 5구 1 5구 5구 6구 윤호비 강타 내 뜻하고 넘어 3구 차분하게 대응 그리고 5구 7구 아홉번째 시도 13구 13구 늑점 긴 서비스 올라오는 분위기 양하은은 어떻게 막아줄지 백핸드 양하은 지켜냈어 시작합니다 백핸드 3구 심리적으로도 해야되구요 윤호빈 백핸드 양하은 백핸드 백핸드 대결 역시 물러나지 않습니다 찔러줍니다 강타 양하은의 서비스 다시 이어집니다 서비스 변화를 줬는데 짧게 갑니다 지켜냅니다 서비스 득점 길어 선수들 많은 수를 개선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길게 뽑아 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톡 건드려 넣습니다 그리고 공격 자세 양하은 윤호빈 4대6 바나나 플립 윤호빈 양하은 3구 차분하게 대응 백핸드 그리고 4핸드 윤호빈 정직함과 노력으로 이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빠른 서비스 양하은 7대6 차분하게 4핸드 전환 윤호빈 3번 연속 4 4 4 4 4 5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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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7 7 7 7 7 7 8 9 11 11 11 12 12 12 12 13 12 13 14 14 15 15 16 19 20 20 20